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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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여기가 마리아네 맞죠? 네 제가 마리아인데요 무슨 일이세요? 반가워요 마리아 응 응 등에 날개가 있네요 혹시 천사세요? 그래요 제가 바로 그 유명한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님이요? 네 아주 유명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? 노래 한 곡 할게요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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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의 은총을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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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축하한다는 거지? 뭐야? 너흰 알고 있어? 축하합니다 마리아 축하합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 네? 제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요? 네 그것도 바로 하느님의 아이랍니다 어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밖에 없어요 알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누구도 아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죠? 네 저희 이모님이요 네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너무 어린걸요? 의심하지 말아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네? 아버지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아 어떡해 아 아 어떡해 아 아 자 마리아 저를 따라서 숨 쉬어 봐요 아 후 아 아 후 아 후 후 어때요? 좀 차분해졌나요? 어 조금요 음 마리아 정말 놀랍겠다 그쵸?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? 우리 함께 마리아의 대답을 들어볼까요? 어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?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예 수요? 어 어 뭐지? 어 뭐지? 어 아 나 뭐라겠어? 몰라 마리아 마리아 어디가요? 아 자꾸 어디 도망가는 거예요? 아 근데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주실 거예요 아 저 잠깐 시간 좀 가져도 될까요? 아 아 아 내가 설마 잘못 본건가? 아니면 거짓말쟁이? 아 아닐거야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아 하느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느님의 딸입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당신은 가장 멋진 엄마가 될 거예요 어 천사님 천사님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? 마리아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? 콩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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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 콩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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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 두 팔을 높이 들고 쭉쭉 쭉쭉 콩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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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 도가를 콩콩 물러 우리 친구들 찬양 콩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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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용사들 콩콩 튼튼한 마음